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죠. How about? 뭐뭐는 어때요? 라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요. 바로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면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또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돌려주면 됩니다. How about you?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블라블라블라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해서 좋아해.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끊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든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준다면 대화가 굉장히 유연하게 또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How about?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딱 여러분께서 문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나중에 영어로 질문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너는 어때? 조금 전에 연습했죠? How about you? 이게 빨리 되면 How about you? 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둘 다 뭐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한 걸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다. 네 대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번 주말은 어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How about 다음에 이번 주말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얘기한다면 How about this weekend?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주말이라고 하면 이번이라는 의미를 가진 thi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This weekend, this weekend, 이번 주말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abou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어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아 이거 뭐 영어 언제 보러 갈까? 아니면 우리 친구 집 방문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라고 할 때 제안을 하는 거죠. How abou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점심 먹는 건 어때? 이번에도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앞에서는 you, this weekend 이런 표현이 등장했지만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네 이럴 때는 ing 형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같이 점심을 먹는 건 어때? 먹다 라고 하면 동사잖아요. 이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뭐 뭐 하는 건 어때? 라고 한다면 동사에다 ing. 그래서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점심을 먹다. 자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have lunch. 네 아침을 먹다면? have breakfast. 저녁을 먹다면? have dinner. 네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표현들도 한 번씩 얘기해 보신다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입으로 얘기해 보신다면 계속해서 연습이 돼서 복습 복습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How about 다음에 붙었으니까 ing 형태로 having lunch. 그리고 함께 먹는 거니까 together 이 표현까지 덧붙여서 완성됐습니다.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자 머릿속에 세 가지 의미단이 떠올라 주시면 돼요.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연결해 볼게요.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자 그래서 뭐 혼자서 밥 먹으러 가면 어?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무언가를 제안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How about도 기억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라고 묻고 있죠. 산책하러 가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산책을 가다라는 이 덩어리 표현을 생각한 다음에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한다면 How about going for a walk? 자 산책하는 거 우리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주 하는 뭐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자러 가다 Go to bed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딱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걷기 위해 가다 라는 의미로 산책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Going for a walk 라고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How about going for a walk?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How about going for a walk?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와 배가 너무 부르다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다면 한 명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How about going for a walk? 그러면 산책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about 뭔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묻고 있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꼭 여행을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좀 쉬고 놀다가 어 시간이 좀 남네 우리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박물관의 museum 그래서 going to the museum 하면 박물관의 가다 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going to the movies 영화를 보러 가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going to the concert 콘서트를 보러 가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을 붙여주시면 돼요. 어 나 백화점 가고 싶은데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만 찾아서 나중에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 영어 사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하지만 뼈대는 있어야겠죠. 우리 패턴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만 살짝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What about 이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What about 이것도 어떤 제안이나 권유로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What about 둘 다 사용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What about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about me? 라고 하면 나는 어쩌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잠재적인 문제 제기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뭐뭐는 어때가 아니고 뭐뭐는 어쩌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What about me? What about 철수? 야 철수는 어쩌고 네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철수가 화장실에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What about 철수? 야 철수는 어쩌고 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살짝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이나 권유를 한다면 두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들께서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번 주말은 어때요? How about this weekend? How about this weekend? 같이 점심 먹는 건 어때요?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요?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아는 표현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How about going to bed? 자러 가는 건 어때요? 라고 피곤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껏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대화로 감자 끼인데요. 산책하러 가자고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야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이런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아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가자. 뭐 가자고 했으면 Let's go! 오케이! 라고 해주면 되지만 뭐 이렇게 안 가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바꿔 볼게요. 처음에 The weather is so nice. The weather is. 날씨가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했고요. So nice. 좋습니다. 뭐 good이나 awesome, great.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about going for a walk?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I'd love to 자 여기서 I'd love to 이거는 I would love to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를 하고 싶다. 보통 우리가 Would like to를 사용해서 아주 격식 있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Like보다 love가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을 때 I'd love to 아 나 하고 싶은데 어 근데 여기서 But my legs are killing me 내 다리가 날 죽인다. 라고 하면 지격이지만 네 지격하면 좀 어색하죠. 그냥 아 다리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서 진짜 날 죽일 것 같을 때 My legs are killing 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지격이 하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기억하면서 이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lright then 아 좋아 좋아 그러면 Maybe next time 아마 다음번? 이거는 뭐 다음번에 가자 하는 말이 되겠죠. 이거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는데 못한다고 할 때 Alright then Maybe next time 이렇게 약간 여유를 가진 느낌 이게 어머 그래 어쩔 수가 없지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약간의 연기를 넣어서 Alright then Maybe next time 이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영어를 하는 느낌도 좀 들 수 있고요. 이 자연스러운 말투가 실전에서도 또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이런 말투로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TV를 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고 있죠. 심심해서 누워있다가 야 우리 뭐 할 거 없냐? TV 보는 건 어때? 네 솔직히 뭐 할 거 없으면 TV잖아요. TV를 보다라고 하면 Watch TV Watch TV 자 그런데 ING 형태니까 Watching TV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웠던 패턴의 활용에서 한번 권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실전에서 나는 이런 말을 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또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